그분하고는 또 어떻게 해서 헤어졌어요? 그분이 이제 수능을 잘 마치시고 또 잘 봤구나, 수능. 아니요, 잘 부르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되게 이렇게 얇은 패딩을 입고 떨고 계셔서 어머님께 학원을 가야 한다. 이제 저도 고3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원비를 패키지로. 패키지로. 30만 원 주량을 말씀드려서 그걸로 이제 예쁜 패딩과 하얀색 운동화를 사서 좋았어요. 그 따뜻한 패딩을 입고 정말 멋진 대학생 형을 만나시더라고요, 나중에. 따뜻한 패딩 잘 입고 계시죠? 완전 허당이네, 완전 허당. 아니, 근데 고등학생 때는 그래요. 저도 고등학생 때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대학생 누나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만나자마자 곧바로. 네, 왜냐면 어, 무슨 과야? 자연스럽게 부르는데 저도 모르고 그냥 문과예요, 그래서. 아직도 연상이 좋아요? 아니요, 이제는 그냥 저랑 마음 잘 통하고 아이스링크장 있잖아요. 네네네. 아, 이벤트 나온다. 아이스링크장에서 둘이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딱 스케이트를 막 타고 달려가지고 셔플로. 셔플로. 못하네. 불러주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번엔 진짜로 드라마 같이 했던 세 명의 여배우가 있잖아요. 문채원 씨, 박시현 씨, EUB 씨. 이 셋 중에 외적으로 가장 이상형에 가까운 분은 누구예요? 착 저기서 나와요. 아이스링크장에서 착 나와. 승엽아. 어우, 잘해. 저런 거 잘해요. 착 나오는데 좀 멀리서 안 보여. 근데 전쟁을 가까이, 가까이 사면 너 얼굴 딱 보여. 누구예요? 누구예요? 박시현 씨. 박시현. 어우. 끝내줘. 땡큐. 박시현 선배가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상형이라고 생각해요. 아, 점이 있으니까. 솔직히 세 분 중에 가장 누나가 박시현 선배님과. 맞지? 맞지? 워낙 예쁘고 인기도 많으니까. 어우, 남학생들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고백 받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학년 때인데. 됐잖아요, 아. 2학년 때.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초1 때 초1. 지금 진화보다 3살 몇 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 친구 없이 저 친구에게는 5년 전 얘기예요. 최근입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근데 반에서 안 좋아하는 애였어요.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근데 고백을 받았는데 엄청 유치하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2학년이? 무릎을 꿇고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이상협 같은 표정 그나저나 구음 인턴은 어떻게 지숙씨로 끝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구음 아카데미 인턴 합격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그 오디션에 관심도가 굉장히 노동적 났어요. 그때 합격한 정말 매력적인 남자 아이돌입니다. 누가 누가 자 우리 이인승아 우리 조화력상입니다. 구해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음악 엄청 혼자 저렇게 모든 안무가 가능합니다. 모든 안무가 가능합니다. 이인승을 소개합니다. 이인승입니다. 이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오디션 합격에서 이대로 왔는데 오늘 어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이인승 선배님의 빈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네 분명을 밟고 열심히 다들 하겠습니까? 그만 밟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게 손현재 선수의 발레 선생님이라고 손현재 선수의 선생님? 손현재 씨의 발레 선생님이에요. 정말로? 정말로요? 네 손현재 선수 지금 러시아에 달란 느낌으로 본인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아 물론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원 투